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도. 혹시 이번 여름 휴가지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 제주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기의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중앙그룹이 두 팔을 거뒀습니다. 2021년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해양 쓰레기 줍기에 나선 건데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중앙그룹은 앞으로 매년 해양 살리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계기로 저희가 아름다운 제주도의 수많은 위치들을 탐방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의 첫 날이 되기를. 내리쬐는 6월의 초여름 햇볕에 중앙그룹 사우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눈에 밟히는 쓰레기를 줍느라 한시도 쉴 수 없는데요. 참가자들이 가장 놀랐던 건 모래처럼 깔려있는 폐플라스틱.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죽는 해양 생물이 한 해 10만 마리, 바닷새는 한 해 100만 마리나 된다고 하네요. 제주도를 주로 휴가로 많이 왔었는데 이제 쓰레기를 주로 와서 다시 보니까 해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몰랐고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와서 송글을 해도 별까 말까의 정도로 되게 많고 그동안 봤던 거랑 다르게 되게 막 풀이랑 섞여있어가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제주만 보다가 제주도가 쓰레기를 보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해보니까 이 땡폐채 쓰레기를 줍는 일이 너무 힘들고요. 주면서 생각한 거는 버리지 않는 게 그냥 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줍는데 버리지만 않으면 주울 일도 없으니까 우리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올여름 제주를 찾는 여러분도 바다 사랑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그룹 가족인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에서 휴가철 투숙하는 고객들에게 면장갑과 생분해 봉투, 손소독 티슈와 수건이 담긴 바다쓰담 키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는 제주바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다를 쓰담해줄 차례입니다.